나무가 점점 합쳐지고 있어요. 얘기의 끝이 보입니다. 자 그러면은 이제 그간 우리가 소홀했던 레오나르도 위로 가봅시다. 1918년이 더 옛날이네.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. 트렌치. 어허 저 이거 좀 약간 섞였죠? 섞인게 아니라 안 한 것 같은데? 그럼 해볼까요? 그럼 해보면 되죠. 그러네. 순서가 개판입니다. 얘가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러고 있어요. 트렌치가 전장의 암호라고 나와요. 왜요? 안 죽은 거예요? 모르겠어요. 보면은 여기에 나무로 된 컵이 있어요. 그리고 뭔가 또 장비를 담을 수 있는겠죠. 긴데 뭘까? 서랍을 일단 열어봅시다. 가위. 그다음에. 열쇠를 찾아야겠네요. 열쇠도 하나 찾아야 될 것 같고. 저거 열어볼까요? 어. 여기 무슨 단서가 있을 것 같은데 단서 아직 못 봤어요? 어. 네. 나무 다리. 여기 화살표 있어서 나무 다리 얻을 수 있고요. 음. 저. 초 있는데 뭐가 있나? 주머니 속에서 열쇠를 얻었어요? 열쇠로. 서랍 맞아요. 마지막 거 따보니까. 벤치가 있어요. 의족 달아주고 가위로 붕대 자라고? 음. 가위로 일단 붕대 잘라줍시다. 오. 예. 눈 하나 없죠? 어. 어. 얘. 왜 인상을 써. 의족을 달아줘야 될 것 같은데. 그 저 우든 레그를 달아줄까요? 그러면. 그럴까요? 네. 이거를. 그다음에. 오. 끝났어. 아닌가? 그다음에. 뭔가. 옷에 피가 묻어있으니까. 열어줘야 되나? 수술도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열어줘야 되나? 아. 아. 델리밴드로. 반창고가 지금 상처에 안 붙어있고. 펜치로 총상을. 어마한 데 붙어있어요. 자. 반창고 잘 붙여줍시다. 아이 나 샀어. 저거. 저기서 블렛을 빼놓을까요? 얘. 어. 애가 눈을 떴어요. 좀비인데. 그다음에. 음. 눈 한쪽 적출당했잖아요. 수류탄이 있어요.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? 뭐. 기억을 하는건가 지금? 어. 있었던 일인가 봐요. 집에 가고 싶어요? 어이구 어이구. 어. 수류탄 터졌는데? 반으로. 맞춰줘? 어. 뭔 개. 뭐지? 진짜. 어쩌라고. 뭐. 다리 다리도 붙여줘. 뭐. 다리 다리도 붙여줘. 다리가 떨어졌어요? 어. 다리 붙여줘. 왜. 하하. 또 악몽이었니? 수류탄. 다시. 아. 다 맞춰줘야 돼 또. 왜 또 안 움직이니. 러스티레이크는 관대하니까. 네. 괜찮을 것 같아요. 그정도로. 아저씨 얼굴 좀 아 여기 상체도 잘려있네 응 아 저기 맞네요 응 저기 관대 한번 베풀어주세요 네 아 됐어 역시 관대 어 눈이 있네 뭐지 여기 함이 있는데 열쇠에 없나 뺀지 어 알버트다 삼촌 오랜만이다 삼촌 오랜만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 누나를 뽑아서 돌아가시게 했더라구요 삼촌? 이 알버트 아니에요? 알버트가 그때 우리 엄마 좋아 지금 저 군인 누군데요 군인 레오나르도 걔도 아 얘가 아들벌인가? 그 아이다랑 샤무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잖아요 아 어 까마귀씨다 미스터 크로우 어 오랜만이네 나 미스터 크로우가 좋아요 그래요? 수줍게 고백 수줍수줍 안녕 형제여 레오나르도를 구하게 우리는 보물을 찾기 위해 그가 필요하다네 열쇠 감사합니다 아 그만 소리질러 이제 열쇠를 깔 수 있을 것 같죠? 뭐가 있을까? 방독면 응 씌워줘야겠죠? 그리고 마스크 배치기 아 이제 다리 한 장만 아 뭐가 많아 아까 기호 본거 이거 원이 여기 올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얘가 여기 올 것 같고 네 하지만 다리가 안 맞죠? 그 다음에 이거는 뭐지? 여기 이거? 네 아닌데? 이게 이건 것 같애 아 그러네 그 다음에 이게 여긴가봐요 그 다음에 이게 응 이게 뭐야 뭐 이래 너무 안 맞는데? 이거 어디다 쓰는거야? 옆에 또 더 뭐가 있겠죠? 이거 이거 원 원 있고 아 요렇게다 요렇게 하고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? 네 맞는 것 같애요 옆에 또 있어요 오른쪽에 뭐 이래? 아닌 것 같은데? 이거 왜 이래? 생김새가 왜 이래? 그거가 맞는 것 같애 그쪽이 이게 이거고 아 그러네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삼각형 동그라미 대 자가 뒤집어져 있는 거? 으흠 으흠 자 갑시다 맞춰볼까요? 삼각형 동그라미 대 자가 뒤집어져 있는 거? 근데 삼각형도 역삼각형이에요 아 그래요? 네 네 아 됐다 네 발? 발 어쩐지 길쭉하더라 병이 아 발 달아줘야돼요? 발 담궈주면 되나봐 으흠 잘 얻었습니다 네 음 음 음 그 다음에 로즈 쪽으로 가야겠죠? 아니요 요거를 이제 뒤늦게 했으니까요 이거 빨리 진도를 뺍시다 음 발바닥 위를 보면은 1929년 가을 보물이죠? 네 보물입니다 살았어요 음 음 뭔가 삽을 줍고요 노트를 보고 있는데 이거 뭔지 한번 보죠 삽으로 삽으로 해서 오케이 아 그러니까 돌로부터 응 개구리 3번 벌레 3번 귀뚜라미 3번 벌레 2번 벌레 2번 이거 하면 된다 이거죠?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타임피스 시계 있대요? 으흠 두꺼비 일단 줍합시다 아 줍이 안되네 돌이 있는데 돈도 있어 돈 돈 안 주워져요 그 다음에 책상 위에 벌레가 있어요 음 벌레가 색깔이 있는데 돌멩이를 보면은 좌측에 초록색이 있고 우측에 회색이 있어요 네 좌우를 바꾸라는 것 같죠? 바꿔봅시다 아 또 한 번씩 좀 저 정말 이런거 잘 못하거든요 응 응 망할 것 같아 여러 번 해야 될 것 같아 이미 망한 느낌 아닌가요? 이미 망했네 아 그래도 넘어갈수 있네요 응 아 그래도 넘어갈수 있네요 가운데에 넘어가고 응 넘어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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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도 초록이 넘어가고 오 됐다 됐다 아 됐어 왜 땡소리 안나니 아 됐다 그리고 한마리 얻었어요 마치 한 번에 한 것처럼 산책을 제가 잘하겠습니다 똑똑하시네요 제가 원래 이런거를 잘합니다 이런거 강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벌레를 주워와야 되는데 벌레 여기 있을 것 같아요 레이리박 부당벌레였다니 그러면은 아까 그거 편지 다시 봅시다 두꺼비 세 번 벌레 세 번 메뚜기 세 번 그 다음에 벌레 두 번 두꺼비 두 번 벌레 한 번 아니요 저는 두꺼비 세 번 네 그리고 벌레 놓고 위로 세 번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그래서 보도코 왼쪽으로 세 번 네 그 다음에 벌레 놓고 위로 두 번 두 번이었네요 여기가 그 다음에 두꺼비 놓고 두 번 그 다음에 벌레 놓고 한 번 벌레 놓고 한 번 그 다음에 그라스 오프 세 번 왼쪽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거기 있네요 아주 다른 곳이었어요 영 달랐어요 네 아 팠다 한 번에 하셨네요 네 타임피스 타임피스를 얻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시계를 모으라고 했으니까 줍시다 자 시계야 그렇게 총상을 심하게 입었는데 꿋꿋이 잘 살아있습니다 레오나르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프랭크 쪽으로 다시 갑시다 넵 1930년 별 엄마가 유언을 남겼죠 아 맞아 별에서 날 찾으라고 나를 별에서 찾으라고 했는데 봅시다 이제 옷도 잘 입고 뭔가 꽤 사람다워졌네요 그러네요 마르긴 했지만 그러면은 일단은 책상 위를 봅시다 그러면 카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뭘까요 세모의 그 다음에 이건 맞춰서 풀어야 되는 것 같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액자를 봅시다 액자에도 카드가 있고 엄마와 어렸을 때 근데 우물 속에 살면서 눈이 좋아졌는지 안경을 벗었어요 1800년대인데 그렇습니다 TV를 안 보고 스마트폰을 할아버지 거에도 이렇게 좌표가 있는데 이거 맞춰야겠죠 어떻게 맞추면 잘 맞췄다고 소문이 날까 소문까지 욕심이 좀 과하신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이렇게 되는 건가 그런 것 같고 맞아요 러스티 레이컨은 관대 관대 좀 두번째 거 맞아요 두번째 거 아닌 것 같죠 네 어 그 이 이건가 이거 근데 이게 아닌가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럼 이거다 이렇게 맞추는 건 음 연이 상한데 이거 이렇게 맞출 것 같은데 음 음 이거 이렇게 맞는 요구에 맞는 것 같고 이 라인이 음 어려워요 아 이거가 밖으로 나가게 연결하는 그 미로가 생겨야 되는 거죠 어 그렇게 해놓고 이거 가운데 거 돌 응 아 여기서부터 나가는 거구나 그럼 요렇게 하고 하나씩 정우의 수를 아니야 이거는 너무 아니야 이렇게 해서 왜 맞았는지 전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번식님 안녕하세요 번식 번식님 위에 가면은 네 저기 천체만원 망원경이 있어요 잘 살아 잘 살아요 여기에 큐브 모양이 있습니다 띵띵띵띵띵띵 네 아닙니다 다시 하는 걸로 어 다시 하는 걸로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음 단서가 뭐가 어 단서가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막 카드도 여러 장이고 새모이가 있는데 써야겠죠 아 새모이를 주면 새가 날라오겠다 크로우신가 아니네 새 왔어요 안녕 안녕 이거 어 엄마가 엄마가 줬던 거 개쩐다 얘 이걸 한번 갖다 줘봅시다 I'm in the Look for me in the stars 아들에게 나는 아주 오랫동안 너를 찾고 있다 너가 이 편지를 발견하면 별에서 나를 찾아라 엄마가 너의 엄마가 네 엄마는 이제 별 가서 찾아봅시다 별로 가나요? 응 별에서 이게 카드가 맞는 카드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아 요거 다 놓읍시다 일단 놓고 만들어야 되는데 얘랑 가장 만들 수 있는 게 큰 별 보면 큐브 있고 이거는 사슴이고 크로우는 까마귀고 이거는 나무에요 나무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쵸 나무 그릴 수 있을 것 같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네 이렇게 하고 밑으로 네 나무 맞췄어요? 아 네 개니까 이걸로 문자 레터 할 수 있겠다 아 이거는 딱 큐브네 하나 둘 셋 나무가 뭐였어요? 트리였어요? 뭐라고 되어있어요? 음 그거 트리요 트리요? 네 큐브 그다음에 얘는 모양이 저기 있네 세 번째 거 이거 어 세 번째 거 위에 M자처럼 어 아닌가? 아닌 거 같은데 아닌가보다 사슴에 가까울 것 같은 느낌인데 아 나 이런 퍼즐 진짜 약한데 괜찮아요 우린 한 번에 한 것처럼 할 수 있잖아요 어 아니다 이거 이거다 이거 맞는 거 같지 않아요? 이거 이거 이거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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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에 네 요거죠? 네 하고 가운데 그거 맞아요 처음에 M자 아 요게 그거구나 네 이어지는 거 같은 적으로 뭐 어떻게 해야 돼? 이거 이게 뒤집어져 있는 모양인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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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고 응 이렇게 됐고 오 쩐한데? 이렇게 됐고 여기야 여기야 나 지금 헷갈리는데? 아니야 근데 위에 M자가 틀려요 아니아니아니 이게 아니라 요게 틀리네 아까가 맞아요 그게 맞는데 근데 위에 M자가 달라요 아 요게 어떻게 돼? 아니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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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? 네 이렇게 가고 요기를 이렇게 해야죠 이게 아 죄송 M이니까 네 그 다음에 이것도 밑에 네 됐다 됐습니다 뭘 만들라는 거죠? 지금 이건? 다 있는데 어 다시 한 번 볼까요? 뭐가 바뀌었나? 아 이거 그거다 뭐예요? 엄마랑 사진 찍은 아아아아아 Z 모양 그대로 하면 되겠다 어? 엄마 안녕? 엄마 별자리가 있어 내 아들아 내 편지를 읽었구나 내 편지를 읽어라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그 이렇게 되어 있네 그 그 그 아닌데 거기 일자로 내려와야죠 이렇게 응 이렇게 내리고 네 그리고 내리면 돼 이거 끊고 이거죠 어 할아버지 까마귀였어 네 그러면 할아버지 큰데 내 형제여 어 진짜 까마귀씨 약간 그런 말투잖아요 그 다음에 손자들이 세 개의 시계를 발견하도록 하세요 어 함께 가지를 가지고 오세요 그러니까 그 아마 가지를 모아서 가져오라는 거겠죠 예 이게 뭐죠 위 어 렌즈를 줬어요 그러면 이 렌즈가 쓸 데가 있을 겁니다 저걸 보나요 저 동그란 거 아니요 어머니의 편지에 렌즈를 얹어봅시다 여기 V가 있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음 V에 맞춰서 have have 저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E 아 순서가 있으니까 L O V love love일 줄 알았어 나 처음 봤을 때부터 아 진짜요? 진짜 이거 진짜 식상하겠다 했는데 진짜 love네 love면은 아 여기 L 왜냐하면 저게 L이었잖아요 그래서 love 우리 이거 별도 안 찾고 맞출뻔했네 시계 얻었어요 타임피스 시계를 걸어줍시다 어 이제 두 개 찾았네요 그러면 예 그러면 이제 로즈만 시계 찾으면 되겠죠 로즈만 illä